무슨 일인지 묻지 않을게. 그건 널 걱정한다거나 봐줘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 머릿속에 혼란스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래. 결혼은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. 친구였을 땐 네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여성 편력을 자랑하든 아무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달라. 힘들게 허락해 주신 할머니는 오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줘. 우령아. 나한테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지. 해명은 앞으로 천천히 해줘. 말 말고 행동으로. 먼저 일어날게. 잊지 말아. 이리와 일어날게. 이리와 일어날게. 들리는 워싱턴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밤에 왜? 너 혹시 내 짤 립스틱 누가 써? 두고 간 게 아니라 일부러 떨어뜨렸어. 둘이 잘 안 만나나 봐. 이제야 발견한 걸 보면. 야 장혜령 너 정말 미쳤어? 이제부터 미쳐보려고. 빨리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? 야 얘 저 흙을 깔아 안 치고 얘기를 해. 립스틱이라니. 그 여자 얘기야? 일부러 그랬나 봐요. 우리 애가 그거 봤어요. 뭐? 정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야 저 그 애가 그 보통이 아니구나. 일단 저 넌 가만히 있어. 좀 더 생각을 해보자. 백화점에서 만난 주현지라는 여자는 아직 입국 기록에 없습니다. 그래? 그럼 둘이 연락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네. 저 김태평 씨 본인에게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는. 저번에 보강하려고 했던 보고서는 잘 돼가고 있냐? 외국 자료가 더 필요한 게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. 중간 보고라도 드릴까요? 그래. 이참에 얼굴도 보고 보고서도 받고 하자. 네. 그럼 이따가 나자 찾아뵐게요. 그래. 알았다. 저 오늘 정기검진 날이다. 그러세요? 같이 나가세요. 아버지 병원에 모셔야되고 이 회장님 뵈러 가면 되니까요. 차 먼저 준비할게요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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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사람 좀 한번 알아봐줘. 장혜령이란 여자야.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올 거예요. 어 검사할 깨끗이 된다니까 좀 늦을 거야? 그러시던가요. 다녀올게요. 그래. 오늘은 이만 퇴근해요. 네? 이건 다 어떻게 하고. 저도요. 그래서 오늘의 입속은